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갑시다. 짜 봉상. 두드리 하자. 드래곤볼 가져오세요 없어요? 죽으세요 드래곤볼을 내놓으세요 아 가지고 있어요? 아 그럼 죽으세요 드래곤볼을 내놓으세요 아 가지고 있어요? 죽으세요 드래곤볼을 내놓으세요 드래곤볼을 내놓으세요 아 가지고 있어요? 죽으세요 드래곤볼을 내놓으세요 바로 B북 해주시고 GG업 따위는 파밍 못하게 해드리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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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아 다도리야사? 다도리야사 힐을 먹으셨네요 젠장 2마리나 있으시네요 컷 어디서? 죽으세요 시작! 약간 C를 캠핑하면 되겠구나 다도리야사? 두도리야사 드래곤볼을 내놓으세요 아 가지고 있어요? 죽으세요 제 ك을 자 결론을 맞췄요 힐 C를 지켜야되 자도리야사 두도리야사 두도리야사 방법은 꿉는 곳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거든요 패 중 하나야 여길 마지막 골로 하자고 다 둘이 하자 두 둘이 하자 여기서는 유기시키게 해야 돼 한 명이라도 죽여야 되거든 이거 오케이 드래곤본 어딨냐 없어? 죽어 그럼 유기되셨고요 자 맞으면은 3레벨 됩니다 3레벨 4브로 딱 반응 두돌이아상 이쪽까지 가는게 약간 그렇긴 한데 두돌이아상 두돌이아상 3레벨이 1이거든요 다돌이아상 두돌이아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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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unding 두돌이아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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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짠!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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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도리아 3, 2도리아 3 3레벨 되냐구요?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2회전으로 넘어가 볼까요? 자도리아사 두도리아사 어? 여기서 드래곤볼 야! 드래곤볼 하나 내놔 임마 드래곤볼 하나 어디있어 어디있어 드래곤볼 그렇다면 씨를 없애주지 컷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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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죽이기 전에 중국의 파워를 보여드리지요 드래곤볼 여기 하나 떨어진 거 먹은 건가 너가 가지고 있니? 드래곤볼? 없어? 죽어라 크리리 사도 리아상 부두리하다 드래곤마가지만 하나 어디있냐? 아 렉 걸려 다 먹었네? 드래곤레이더 좀 먹으려고 했더니만 아 렉 걸려 렉렉 두두리하다 아 렉 뭐야 이거 아 왜 렉걸리는거야 갑자기 위 렉 뭐해요 렉건수지마 이것들아 아 렉건수고 아 렉건수기 아 렉건수기 죽어라 니가 아니구나 크루링 우르마 바이크는 무적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A는 없애버리도록 하죠 즐거웠습니다 우르마 바이크는 무적이 되었네요 우르마 바이크는 무적이 되었네요 우르마 바이크는 무적이 되었네요 아 저있다 보노 프리 online 저를 되었네요 дор아 열심히 시러 어? 죽어 예헤헤헤헤헤헤헤헤 아하하하하 가자 블럭을 있다 근데 게임이 지을 것 같아 괜찮아 아직 여유있어? 이 프리저 사바를 일로 불사로 만들어라! 아... 여기가 아... 아... 엇 엇 엇 엇 엇 엇 엇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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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